뉴욕에 사는 평범한 여성 죄인 늘 사랑을 꿈꾸는 그녀가 지금껏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본 데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작가 제인 오스틴의 골수 팬인 것을 넘어 소설 오만과 편견 속 주인공인 다하시길 현실의 어떤 남자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이유였죠 하지만 소설은 소설일 뿐 제인을 둘러싼 지금의 현실은 그녀가 꿈꾸는 달콤한 소설 속 장면들과는 거리가 멀었고 결국 그녀는 일생일 때 가장 용감하고도 무모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테마파크인 오스틸랜드 다소 허무 맹랑한 그곳에 전재산을 쏟아붓겠다는 제인의 결심을 친구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지만 확고한 뜻을 보이는 제인을 보며 친구는 내기 하나를 제안하죠 그렇게 응원하는 응원을 받으며 오스틸랜드가 있는 영국으로 향합니다 공항 앞에 도착한 제인은 함께 체험에 참여하게 될 일행을 만나는데 보기보다 친절한 그녀는 자신의 닉네임을 에이자베스 차민이라 소개하죠 그때 그녀들을 태울 차량이 도착하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오스틸랜드로 향합니다 고객의 방문에 환대하는 바틀스 브룩 부인 하지만 둘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는 어쩐지 차이를 보이는데요 원치 않는 닉네임을 얻게 된 제인은 꽃차별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오스틸랜드에서는 고객이 각자 배우 한 명과 로맨스를 나누게 되는데요 I also expect all my guests to maintain appropriate manners and conversation and to eschew all the things modern any fragrant disobedience will result in the early termination of your stay 네 와이엇 fren자리아 이 와이엇 예책은 이llen의 꼴들 주인공 셀떨어 그리고 우리의 래윙은 우리의 가장 플랜을 든 하얼드 밟지 마침내 다가온 파트너들과의 만남 무심한 표정의 노블리는 마치 끌려 나온 듯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여성 참가자 아밀리아까지 합세하며 본격적인 오스틸랜드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죠 여성들의 관심 속에서 철벽 방어를 펼쳐 보이는 노블리 제이는 다소 오만한 태도에 노블리에게 마음이 상하고 식탁 위로 두 사람의 날선 대화가 오고 가죠 이어지는 산책의 시간 이들 사이에서 어쩐지 자꾸만 위축되는 죄인 혼자만의 자유를 느끼고 있던 그 때 무면의 마틴과 마주치죠 마틴은 오스틸랜드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맡고 있었는데요 유축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제이는 자꾸 마틴이 신경 쓰이죠 돌아가는 길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는 죄인의 말 하지만 굳어진 날씨에 마냥 기다릴 수 없던 죄인은 발길을 서두르는데 저의 깊은 뒤에 다소올리기 전혀 한 번에 받지 못한 귀찮아 뭐 그렇게 하면 Sheryl Friedman? 저, are you fine? 땡큐. mutta. 고. 박. 박. 뭐 너희나 이러한것 같다? I'm sorry, I was coming. Well, I was fine. What gothsy thing happened to you? I'm just gonna go. 제인의 발걸음은 어느새 마틴에게로 향하고 음악과 함께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도 깊어지죠 모두가 모인 식사시간 중대 발표를 하는 와틀스 브룩 부인 3대3 데이트를 완성시켜줄 마지막 남자 배우의 등장이었죠 자신의 역할에 매우 심취해 있는 조지는 제인에게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미모에 대해 더욱 심취해 감사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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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잔이를 목격한 마틴은 큰 실망감을 드러내죠 한편 배우들만의 휴식 공간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가는데요 그리고 그 대화가 신경 쓰인 노블리는 마틴을 찾는 제임의 앞을 막아서죠 어둠 속에서 말을 걸어오는 와테스 브루 불길한 느낌의 그녀는 자리를 피하려 하지만 고객을 향한 그의 말에는 처음이 아닌 듯하죠 자신이 그토록 꿈꿨던 세상이 그저 화상이었음을 깨닫게 된 제임 그녀는 이미 정해진 소설이 아닌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로 결심하는데요 마음 좋은 엘리자베스는 기꺼이 제인의 변신을 도와줍니다 한편 제임과 노블리의 미묘한 기싸움은 계속되고 그때 와테스 브루 부인은 제임이 노를 어겼다며 퇴소할 것을 지시하죠 그렇게 마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무슨 이유에 선지 자신의 잘못이라 둘러대는 아밀리아 제인의 인사에 아밀리아는 속내를 밝히는데 자신의 관심은 조지에게 있으니 그와 짝이 될 수 있게 도와달란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답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아밀리아를 도우려 제이는 선택을 서두르고 그렇게 둘은 처음으로 진실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노트 속 가득한 노블리의 얼굴 아밀리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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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밀리아의 제이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가온 연극의 밤 연극을 향한 전혀 뜨겁지 않은 반응 속 유독 엉망인 연기력을 선보이는 노블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척 가까워진 두 사람은 성공적인 연극을 다축하죠. I really had so much fun tonight. So did I. Miss Estwile? Tomorrow evening, can I reserve the first two dancers with you? Yes, Mr. Nobly. Miss Estwile, will you let me back in a moment? When I look at you, I feel certain of something. 오스틸랜드에서의 마지막 밤, 무도회장으로 들어서는 제인. There she is. My Venus Premier. Colonel Andrews. I can't wait to see your bedroom. I can't wait to see your bedroom. Oh, hi. Wow, you look, you look amazing. Thank you. You look very, very nice too. Jane, I'm really into you. And if you want to get out of here, I mean... What's the last one? Shall we? You're the only one that looks like a cat. You're stunning. Really? 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 Jane,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Marry me. Marry you. Oh, my God, I'm close, I will. You would make me the happiest man alive, dear Amelia. If you'd be my wife. 조용한 곳으로 제인을 이끈 노블리는 갑작스레 사랑을 고백해오는데요. I felt out of place and I certainly didn't intend on falling in love, but I have. Oh, I didn't realize. This is how I would feel at this part. Feel what? 그의 한마디에 혼란스러워지는 제인. I don't want to play anymore. What do you want? I want something real. 연극이 심취한 사람들 사이를 지나 은혜는 마틴에게로 다가가죠. Good night. You're my sister. You ready? Yes. So, Wattlesbrook got nobly to propose to me tonight. I'm an even bigger nerd than I thought, though. I mean, there were actual moments when I really did believe it was real. I feel bad. I mean, Wattlesbrook highers the best actors around. I'm so glad you're outside of the fantasy. It makes it easier to walk away from it all. 다음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제인과 엘리자베스. Thank you for everything. And I made this for you. I think she's way prettier than me, don't you think? 한편 제인은 아밀리아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You ended up with nobly, right? He asked me to pretend your cell phone was mine. It's so sad when the trip is over, but frankly, I am dying for massage.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는데요. And I trust you, discover the rewarding romance with one of the gentlemen. There was someone, but not Mr. Nobly as you may have intended. Oh my dear, Henry was never meant for you. No, Martin was scripted for you, right? From the very beginning. 첫 만남부터 어젯밤까지, 마틴의 행동이 모두 연기였던 것이죠. I trust you, would like to be on your way. Jane, and please, you know, don't take a personally when I shut you down. Shut me down. First guess, Mr. Watlesbrook assaulted was I? I should be able to find other complaints in no time. But... But... 긴일이 걱정됐던 Watlesbrook 부인은, 마틴에게 마지막 연기를 지시합니다. You're going to the airport. And smooth, some ruffled feathers from her. Really sorry, you didn't know, okay? 마틴이 또 한 번 뻔뻔스러운 연기를 펼치려던 그때... Hey! Jelly, you're the prefix here to save the day. You can't believe anything he's said. So, what are you doing here? It's just that I don't think you understand that I'm... I'm not what you think I am. I have fallen for you. Right. 그는 자신 역시 오스틸랜드가 처음이었으며, 부모의 부탁으로 이 연극에 합류했지만, 제인을 향한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고백합니다. It's just all part of us. He's an actor. You're just jealous. Because my aunt would rather bring in a complete novice than move some... 키위 액터 앞 to the big hub. That's it, Shakespea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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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willing to go. I'm going away! I'm going away! H'm in it! Jane, Jane,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wait! I... I... I never lied to you. It doesn't even matter that you weren't real. You weren't real. You were perfect. Thank you. 제인은 끝내 노블리의 진심을 믿지 못하죠 그렇게 현실의 삶으로 돌아온 제인 이제서야 모든 게 자신의 철없는 꿈이었음을 인정하죠 저절부터 시작해 주신이다 너무, 지금부터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Amen 쪽의 시장은 이것을 주신 걸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에어컨일 수장입니다 이 부분을 입고 너의 aunt은 아니가? 아니, 나의 아마리. 누가 너의 아마리, ...나의 아마리. 나의 아마리. 나의 아마리. 어. 아마리. 아마리. 나의 아마리. 아마리. 진지한 이가? 근데 이것은 그에 대해 그의 아마리. 아마리. 이는... 그의 말에 마음이 열리려던 순간 비로소 자신만의 다하시를 찾은 제인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열리려던 순간